동대문구 보건소가 부부가 함께하는 출산준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 토요일마다 보건소 4층 보건교육실에서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임신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모유수유, 아이 건강관리 방법을 배워보는 임산부교실과 아기 더신 만들기 프로그램인 손뜨개 태교교실, 임신 출산 이해하기와 진통을 덜어주는 라마제 분만법, 호흡법 등 원활한 출산을 위한 토요 출산교실 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주민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